진짜 이게 언제가 마지막인지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곱씹어보니까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그게 우리가 같이 찍은 거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2년도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제가 우리 고작가님이랑 같이 영상을 찍는데 와, 이게 정말 오랜만에 어색한 정도예요, 어색한 정도. 통화는 거의 매일 하는데 얼굴을 잘 못 봐. 아니, 근데 이 영상을 같이 찍으니까 항상 혼자 찍으니까 거의 어색한 정도인데 그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같이 찍냐? 정말로 중요한 책이 나와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찍어야 된다. 어떤 책이냐? 저희가 여러분 인간관계론을 저희 상상스키에서 출간을 하게 됐고 번역범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저희 출판사 고 대표님이랑 우리 출판팀의 진짜 야심작 그다음에 저의 갈망이기도 했는데 이거는 모두의 뜻이 진짜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저희 출판사 입장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원서도 저희가 같이 냈어요.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진짜 이건 박수 한번 꼭 쳐야 돼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영준이의 염원을 이룬 거지?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6년 전에 고대표님이랑 제가 팟캐스트 진짜 열심히 할 때 그때 제가 원래 고 작가님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안 읽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형 이 책 진짜 너무 좋아. 진짜로. 그래서 이거 팟캐스트 특집으로 해야 돼. 옛날 책을 잘 안 읽는데... 팟캐스트 특집... 고대표님 원래 옛날 책을 진짜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이거 형 팟캐스트 특집으로 해야 돼. 근데 그때도 형이 읽어보더니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제가 아직도 다 기억나. 울었어. 그 아들한텐가 그거 쓰는 편지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오열을 하고 울었어. 그쵸? 기억나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좀 탐탁치 않았었어. 어. 아니요. 탐탁... 갑자기... 뜬금포로... 그러니까 문학이나 이런 거는 고전이 좋죠. 근데 넌피션은 좀 옛날 건 별로였는데 깜짝 놀랐어. 그 옛날 때 이런 해안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거 하나 살아남았을걸요? 진짜? 영준이의 많은 어? 그런 소프트 스킬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진짜로 이거 다 나온 거여서 제가 6년 전에도 팟캐스트에도 특집으로 찍은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4년 전에 또 2년이 지나서 신박사TV에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솔직히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특강을 30개나 찍어놨어. 이거에 제가 여러분 좀 인간관계론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미쳤는지 제가 고작가님이랑 특강을 10개 찍을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게 몇 편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이 책이 미쳤는지 제가 그 미침의 정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름 돋는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렇게까지 본다고? 제가 그런 부분을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안 나오고요. 그게 아마 다음인가 다다음 에피소드에 준비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이걸 진짜 쥐잡듯이 읽었어요. 쥐잡듯이는 좀 표현이 부족해.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 대표님이 이제 이거에 사연 증인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러분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이게 또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캐나다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때 돌아오면서 캐네이디언 친구랑 같이 왔어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돼서 고맙다고 선물로 준 게 인간관계론 원서였어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난 또 친구가 줬으니까 원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낭독. 그때 이제 해석도 잘 안 될 때니까 낭독이나 많이 하자. 플루엔시나 올리자. 그러면서 진짜 옛날에 그 옛날 어린 학생들 학동이라 그러나요?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4, 3경 낭독하듯이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다 읽다 보니까 문득 문득 들어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표님은 제 옛날 책을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리마커블. 그래서 야 영준아 이거 뭐냐? 근데 제가 막 못 만지게. 형 이거 버리기 일부 직전이라고. 세게 만지면 바스러져. 책이 바스러질라 그래. 그래서 실제로 바스러져서 버리고 또 사서 다시 보고 그랬는데 정말로 제가 이걸 여러분 원서로 몇 번을 읽었을지 모를 정도로 많이 읽어서 이거를 삶에 진짜 많이 적용했고 이거를 삶에 적용해서 저는 진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그 실제 얘가. 제가 아직도 그 경향이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있는 거를 완벽하게 따라한다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거. 좋은 얘기인 거 아는데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까먹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젤 카네기의 되게 좋은 모습이 뭐냐면 본인 얘기하면서도 본인 이거를 습득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고 그럼 그럼 그럼. 자기가 얼마나 못했는지를 고백하면서 매우 겸손하게 하는 모습이 이 책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거를 원서를 읽고 대학교 때 읽었으니까 어학연수 갔다 왔으니까 처음으로 그래. 1장만 실천을 해보자. 비난하지 말자. 그래서 나름 비난을 한 80% 줄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랑 이제 축구를 굉장히 잘하던 공의학번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차기 주장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되게 솔직해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사실 저는 형을 엄청 싫어했대요. 맨날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때서 제가 오지게 넓어갖고 너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그냥 그냥 그 막 학점 낮은 애들한테는 야 학점 놓고 축구하는 건 기본이야 막 엄청 혼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단 모든 위대한 일이든 모든 힘든 일이든 오지랖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가 이 비난을 확 죽이니까 걔가 어느 날 이렇게 뭐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하는데 저 형이 너무 좋아졌어. 이런 거 나한테 뜬급으로 고백을 하는 거야. 난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거 뭐 이상한 고백은 아니였어요. 그냥 정상적인 고백이었어요. 브로맨스 브로맨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를 확 느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인간관계론으로 제가 말장난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이 인간관계론에서 배운 정수를 정말로 처음 맛본 게 뭐냐면 그 삼성전자 부사장님 멘티 될 때 그분 멘토로 만날 때 그분한테 편지 쓸 때 그분 이제 만나 뵀을 때 진짜 여기에 나온 공식대로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말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삼성전자 부사장실에 찾아갈 수 있는 학생이 된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에피소드 비슷한 거 나오잖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여러분 번역본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왜냐면은 원서를 읽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이 원서를 도전하시는 분들 완주 못하셔도 돼요. 진짜 그냥 도전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고 왜냐면은 거기에 핵심 문장들만 이게 왜냐면은 이게 볼드로 됐는지 이탈릭으로 됐는지 여기 중요 문장들은 좀 강조가 돼 있거든요. 심지어 그거는 내가 번역이 안 돼도 번역기 돌려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 원서를 이걸 다 못 읽을지언정 이해를 못할지언정 그 부분은 영어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직 이걸 안 읽었거든요. 설득당했어요. 우리 영준이한테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영어 그거 끝장반 모임 때 캠프할 때 저희가 이제 연독단 서비스에 다 내용이 있거든요. 단어 공부하고 읽을 건데 말씀하신 부분만 조금 첨우를 드리면 이것도 좋아요. 한글 읽은 다음에 밑줄 친 거 있잖아.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밑줄 친 것만 찾아서 그 부분만 영어를 읽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밑줄 쳤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와 닿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야. 그 맛이 장난 없어요. 진짜. 진짜 완벽해. 스며들어. 진짜로. 근데 고 대표님은 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냐 하면 원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그게 있어요. 한글 책을 봤을 때 둘 다 그냥 쏘쏘한데 이런데 사람들이 좋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서로 다시 볼 때가 좀 종종 있어요. 빈도가 높아요. 원서로 또 곱씹으면서 읽어.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막 연락 와.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영준아. 여기 복잡계가 있다.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진짜. 이거 진짜 큰 에피스도가 있는데 그게 컨텐츠 미래가 그렇거든요. 처음에 한글쯤 봤을 때에는 뭐야 괜찮은 책이긴 했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원서가 우리 집에 있더라고. 그래서 영어 공부는 해볼까. 그러고 있는데 이게 미친 책인 거야. 너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원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왜 이 두 개가 나온 게 진짜 그냥 제가 또 뭐 호들갑 떨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대작이냐면 호들갑 떼만 해. 떼만 한 게 뭐냐면 그냥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책임하게 원서를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독단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에 저희가 진짜로 이거를 제가 레마타이제이션 표지어 추철이라고 여러분 그게 다 진짜 일이고 돈이에요. 이거를 원서를 정말로 말 그대로 이 원서라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걸 몇 법칙으로 우선순위로 단어를 빈도를 뽑아놔서 그다음에 그 단어만 그냥 띡 뽑아놓은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랑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뽑았으니까 그 단어는 여기서 예문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뽑아서 영독단의 예문으로 놨어요. 그게 자동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진짜 다 노가다고 이걸 정말 오랫동안 해서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4천 개 외우신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원서가 예를 들면 그 정도예요. 원서가 아예 못 읽는 불가능한 분들도 그걸 4천 개 외우고 보시면 이게 이제 원서가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그 4천 개를 단어 외우려고 본 건데 그걸 여러분이 책으로 읽은 다음에 여러분 왜 예문 왜 단어 공부할 때 예문을 봐라 예문을 봐라 그러면 컨텍스트 때문에 그러거든요. 맥락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단어 뜻 딱딱하면 알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예문을 봐라 예문을 봐라는 사실 부족한 거예요. 왜? 문장과 문장 간의 맥락이 사실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언민이 말하면 문단을 봐야 돼요. 근데 또 거기 문단만 맥락이 있겠어요? 그렇죠. 문단과 문단 간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독해를 떼려면은 뭐 해야 돼요? 긴 지문 아티클이나 책을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가 영어 독해는 좀 해? 그리고 막상 신문 읽어 뉴욕타임즈 읽어보라고 하면은 99%가 그냥 엄두도 안 나거든요. 그럼 시험에 이거 문단 요건 뭐 봤으니까 거기까지밖에 맥락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정말로 빠꼼하게 읽어보고 나니까 여태까지 저도 원서 읽었는데 모르는 거는 발번역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모르는 거를 안 넘어가고 1, 2 찾아가면서 그렇게 감수자가 그렇게 채찌PT를 진짜로 막 써가면서 정말 열심히 읽으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심장선 님 처음 감수자 데뷔 감수자 데뷔 같고요. 감수 데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고 나니까 영어의 자신감이 왜냐하면 고혜표 님도 이렇게 우리가 원서 읽을 때 모르는 거 그냥 대충 의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처음으로 인생이면서 안 넘어가 보니 왜 그동안은 모르면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채찌PT로 물어보니까 아 이제 정확하게 생각이 나네 90% 대답이 가능하고 채찌PT한테도 모르는 거는 히라 편집자님한테 물어보고 히라 편집자님한테도 모르는 거는 쥐지우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근데 히라 편집자님이랑 쥐지우 선생님이 알려준 게 10개가 제가 볼 때 안 돼요. 그냥 채찌PT로 웬만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뭐 또 제가 안 물어보고 제가 아는 것도 있겠죠. 솔직히 여러분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원서를 읽어보니까 영어에 진짜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오디오북을 원래 낼 생각 없었는데 이거 준비를 정말 오래 하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 제가 동사무소 갔다 오던 길이었거든요. 형한테 전화했어. 형 이거 오디오북 해줘야지. 오디오북 여러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성우급 원어민을 고용해서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풀었죠. 그걸 영어 도둑이. 그리고 이게 데일 카넥이랑 어울려야 되죠. 어울려야 돼. 자체 오디션도 좀 보고. 중후한 분을 뽑아야 돼요. 그냥 많아요. 또 하시는 분들은. 네 잘하신 분은 워낙 많아가지고. 젊은 남자 톤은 안 되고 여성분은 조금 안 어울리고 뭐 이게 데일 카넥이랑 좀 어울리게 좀 중후한 분. 좀 어떻게 보면 걸걸한 분. 이런 분으로.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번역본이 많은데 영어 우리나라 출판사가 영어 오디오 파일을 유튜브에 편 거니 이건 처음이고. 고 대표님한테 박수. 진짜 이건 훌륭한 의사결정. 왜? 우리가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어 공부도 하면서 좋은 내용까지 이렇게 먹고 싶은 1타 투피의 욕심은 항상 마음에 간절하게 있는 거라서 제가 이거 오디오북을 진짜로 영어로 많이 들었어요. 그 스티븐 코비체 그거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까지니까 그 오디오북이나 이걸 진짜 많이 들어서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 오디오북까지 들어간 걸로 하면 50번 넘게 원서를 읽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왜 이렇게 제가 흥분하게 톤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원서를 정말로 정말 한 줄이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제가 감수할 때 본 책인데 이건 실제로 70년이 넘은 책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은 몇 년이야? 1948년이니까 70년 넘었네. 이거 진짜 여러분 70... 이거 역사적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로 안 망가진 게 다행인 건데 그래서 제가 막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읽었거든요. 제가 이거 원서를 읽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또 몇 년 만에 읽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이 카카오톡 배경 화면이 여기서 얻은 문장이 뭐냐면은 이게 한글로 읽었으면 저는 그렇게 안 하다 쓸 거예요. 근데 뭐요? to know all 모든 것을 안다는 거는 is to forgive all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용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게 이게 한글로 읽으면은 이게 6, 7, 10%밖에 느낌이 안 오는데 독해는 우리가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곱씹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아예 명언이야? 엄청난 명언이야. 저는 이거 한동안 10년 동안 안 바꿀 것 같아. 왜? 우리가 여러분 결국 인생이 왜 힘들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가족이랑 왜 힘들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다 제가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왜 힘들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단 말이야. 근데 내가 to know all is to forgive all 저 사람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 그게 1번이랑 연결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 아닐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진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거 진짜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기 보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shortcut to distinction이라는 게 있어요. shortcut to distinction. 뭐냐면은 이제 번역본에는 성공으로의 지름길이라고 이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성공으로의 지름길. 그러니까 이게 로엘 토마스라는 사람이 카네기의 사실 고용주였어요. 뭐 라디오 방송 이런 거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카네기는 이 사람의 코치이자 비서였는데 그냥 이 사람이 뭐예요? 추천사를 써준 사람이 을이 아니야. 뭔가 아쉬워서 써준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갑인데 을한테 추천사를 써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책을 이거를 감수하려고 7권을 다른 출판사 번역을 봤거든요. 거기엔 일단 이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번역으로만 따져도 이게 7장인가 8장이라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온 거 다 봐 보니까 못 본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서점에 없어갖고 최대한 찾아보니까 최대한 찾아보니까 어떤 책 하나만 이게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뒷부분 에필로그에 이걸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고 여기서 얼마나 제가 영감을 많이 얻었냐면은 특강 중에 7, 8개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데일 카네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좀 깨닫고 이 책의 참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데일 카네기가 홍보문고로 넣은 것까지도 우리는 번역을 했거든요. 정말로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과정 없이 무삭제 완역은 상상스케어에서 나온 왜냐면 무삭제라고 하면 삭제된 게 없어야 돼요. 무삭제 완역은 상상스케어에서 나온 인간관계론 밖에 없어요. 번역은 우리만큼 좋은 것도 많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저희가 무삭제 파이널이지. 왜냐면 저는 이 인간관계론의 미친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정말로 제가 고작가님이랑도 10개 찍고 제가 이제 휴가를 가는데 거기 좀 이국적인 배경에서 여러분들이랑 좀 뭐랄까 또 배경이 다르면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가볍게 대화하는 마음 형, 동생 아니면은 아들, 나미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엄마, 아빠한테 좋은 조언해 드리는 마음으로 또 한 10개 찍어보고 그 다음에 제 주특히 이제 PPT 띄워놓고 또 이제 같이 읽을 부분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원서랑 한글이랑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 같이 읽기 이런 것도 해서 정말 제가 많이 특강을 찍을 예정이에요. 좋다. 그래서 어떻다? 여러분들 번역본이랑 원서 꼭 읽으시고 오디오북도 출퇴근할 때 꼭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독립 단어에서 단어를 4천 개만 외워보세요. 그러면 인간관계론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독해가 유리해져요. 그렇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고작가님이랑 쭉쭉쭉쭉 특강을 찍어 나갈 거거든요. 1강은 이거예요. 그냥 읽어라. 그 다음에 원서로 읽어라. 원서로 읽어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번에 원서를 읽고 나면 그 경험이 여기서만 국한될까요? 어? 다른 책 좀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이거 원서 읽어봐야겠다. 아 진짜 생애 첫 원서를 뜨면 그 쾌감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사연을 보내서 그게 채택이 되면은 제가 사인을 해서 이거 두 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 깨알 같은 이벤트도 있으니까 열심히 읽어보시고 여러분 걸로 체화하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 삶 행복하게 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사연도 보내셔서 꼭 상품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였고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